우리가 벌써 팬사를 3번을 했네요 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빨리 하신 분도 계시고 느리게 잘 하신 분도 계신데 다음에는 꼭 잘 보내서 잘 합시다 맞아요 오늘 빨리 빨리 더 같이 드신 게 비입분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어둡어요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우리 더 말 많이 하고 많이 자주자주 봐요 우리 자주 봐요 몇 마리잖아요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많이 드세요 체하지 마시고요 전 많이 드세요 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죄송해요 안전운전 진짜 2층 아 대리? 대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정말 아쉽다 너무 아쉽지만 또 인사할까요? 네 자 우리와 함께라면 네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와 고마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또 가요 또 가요 생일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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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조심히 가요 간추받으러 가자! 반복으로 가자! 조심히 가요! 수고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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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빈이랑 스윙 축하해! 여러분! 여러분 안녕! 안녕!